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 평생 부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정석으로 알려진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기업이나 싸게 산다고 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기업을 사야 할까요? 워렌버핏이 이끈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된 1달러의 가치는 45년 후 6,265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상식을 뒤엎는 경영자 헨리 싱글턴이 제2만 기간 텔레다인이라는 회사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27년 만에 180.94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워렌버핏에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45년 후에 626억 원을 싱글턴에 투자했다면 27년 후 약 18억 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학생들과 윌리엄 존다이크는 탁월한 성과를 낸 8명의 CEO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주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CEO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윌리엄 존다이크님이 지은 현금의 재발견입니다. 이 책은 찰리 멍거 워렌버핏이 강력 추천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고의 성과를 거둔 CEO들의 공통점 9가지를 살펴보고 워렌버핏이 어떻게 버크셔 회사회의를 통해 투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최고의 성과를 거둔 CEO들의 공통점 한걸음 물러서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역발상 CEO들에게 투자된 1달러의 가치를 경쟁자들, 시장 전반, 그리고 잭 웰치의 성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그래프인데요. 역발상 CEO 기업 8곳 평균이 S&P 500, 잭 웰치가 있던 시절의 지이 경쟁사들의 평균보다 월등히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달러를 맡겨놨으면 25년 후에 600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이 수치들은 이 특별한 경영자들이 성과를 그대로 요약해서 보여준다. 1. 항상 계산하라. 역발상 CEO들은 항상 수익이 얼마인지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5학년 수준의 산수만 할 줄 알아도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수익을 창출했다. 역발상 CEO들은 보수적인 가정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계산을 했고 상당한 수익이 나올 만한 프로젝트만 진행했다. 그들은 핵심 가정에 집중했고 지나치게 상세한 스프레드 시트를 믿지 않았다. 부하나 외부 자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분석했다. 역발상 CEO들은 재무추정치의 가치는 페이지 수가 아니라 적용한 가정의 질이 좌우한다고 생각했다. 이들 중 다수는 간단 명료한 한 페이지짜리 분석용 견본을 개발했다. 직원들이 핵심 변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들은 반드시 실증적인 데이터로 초점을 확실하게 잡았으며 눈먼 군중이 따라 붙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방식들은 통념에 대해 예방접종 역할을 했으며 역발상 CEO 기업들에 두루 퍼져 있다. 텔레다인에서 헨리 싱글턴과 일했던 COO 조지 로버츠는 포브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본 절제력은 우리 경영진에게 아주 깊숙이 배어있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제안서는 우리에게 제출된 적이 거의 없어요. CEO 렉스 틸러슨과 짠돌이었던 그 전임자 리 레이먼드의 리더십 아래에서 엑섬 모빌은 이와 비슷한 절제력을 나타냈다. 모든 자본 프로젝트에 최소 20%의 수익률을 요구한 것이다. 최근 금융위기 동안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자 틸러슨과 그의 팀은 생산량을 낮춰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틸러슨과 그의 팀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추가 오일 생산을 거부했다. 그것이 단기 수익 하락을 의미했더라도 말이다. 이 중요한 건 분모 즉 주식수 이 CEO들은 다들 주당가치 최대화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단순히 분자 즉 전체 기업 가치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다. 전체 기업 가치는 인수될 때 값이 비싸거나 경제성 없는 내부 자본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부풀려지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분모 즉 주식수 관리에 의도적으로 집중했다. 이를 위해 투자 프로젝트에는 조심스럽게 자금을 조달하고 기회가 오면 자사주를 매입했다. 그들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부양하거나 옵션 직업을 상쇄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자사주 매입 자체가 투자로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엑소모빌 또한 주요 에너지 기업 가운데 자사주 매입의 적극적인 유일한 회사였다. 이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발행 주식의 25%를 매입했다. 리먼 사태 이후 금융 붕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엑소모빌은 자사주 매입을 가속했다. 즉 다른데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 주식의 가격이 너무나 싸져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더 뛰어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때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었습니다. 3. 거칩 없는 독립성 역발상 CEO들은 권한 위임의 대가였다. 대단히 분권화된 조직을 운영했으며 운영상 결정권을 조직의 말단, 최고 외곽 수준까지 내려보냈다. 하지만 자본배분 결정 권한만은 넘기지 않았다. 찰리 먼거가 설명했듯 그들의 기업은 분권화된 운영과 아주 중앙집중적인 자본배분을 묘하게 뒤섞은 것이었는데 이러한 느슨함과 치밀함, 위임과 위계의 혼합으로 관행이 가하는 압박에 강력하게 맞설 수 있음을 입증했다. 독립적 사고에 덧붙이자면 그들은 외부 자문가들에게는 최소한의 도움만 받고서도 편안하게 움직였다. 마치 주인공 혼자 악당 무리를 상대하는 서부극 하이눈의 한 장면처럼 말이다. 존 말로는 혼자 AT&T의 개발부서 직원, 변호사, 회계사들을 상대했고 빌 스트리츠는 노란색 메모장 하나만 들고 수백억 달러짜리 거래 관련 실사회의에 나타났으며 워렌 버핏은 버크셔를 방문해 보지도 않고 하루 만에 인수를 결정해버렸다. 4. 카리스마는 과대평가됐다. 역발상 CEO들은 홍보에도 명백히 무심했으며 경쟁자들에게 비해 투자자 대상 홍보에도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다. 이익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월스트리트 콘퍼런스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모두 외향적이지도 카리스마가 넘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는 겸손한 자질이 있었다. 그들은 조명을 받지 않았고 대개는 조명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올린 수익은 이러한 내양성을 보상하고도 남았다. 5. 인내하며 악어처럼 기회가 오기를 노린다. 그들 모두는 수익 계산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적당한 기회가 나타나기를 오랫동안 기꺼이 기다렸다. 제너럴 시네마스의 딕 스미스는 10년 내내 기다리기도 했다. 캐서린 그레이엄처럼 그들 중 다수는 인수 열풍이 몰아치던 기간에도 한 발 비켜서서 고평가된 전략적 인수들을 피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주주가치를 창출했다. 6. 때로는 대담하게 움직인다. 흥미롭게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험과 분석을 선호하는 성향이 소심하다는 뜻은 아니다. 실은 오히려 정반대다. 어쩌다 수익성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찾아내면 그들은 대담하게 저돌적으로 움직이곤 했다. 이 CEO들은 다들 자사 가치의 25%가 넘는 인수나 투자를 최소한 한 건 이상은 했다. 톰 머피의 ABC 인수는 자사 가치보다 더 큰 규모의 거래였다. 5일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1999년에 엑소는 라이벌인 모빌 코퍼레이션을 사들였는데 이는 엑소는 기업 가치의 50%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래였다. 즉 탁월한 성과를 거둔 CEO들은 기회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만약 기대가 오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7. 꾸준하게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 적용 이 경영자들은 자본을 다루는 외과 의사들이었다. 가용 자본을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꾸준히 배정하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기율은 가치를 올리는 결정을 더하고 똑같이 중요한 가치의 해로운 결정들을 피하며 주주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통념을 뛰어넘는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의 중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에 있게 하는 강점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렌즈 같은 역할을 했는데 경쟁자들의 행동이나 통념 때문에 눈이 부실 때 역발상 CEO들은 이 렌즈로 차단하고 핵심적인 경제 현실에 초점을 맞춰 적절히 결정할 수 있었다. 이 CEO들은 자신들이 뭘 찾는지 정확히 알았고 이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도를 넘어서 분석하거나 과도한 모델을 세우지 않았고 그들이 생각을 확인 받으려고 외부 컨설턴트나 은행가를 찾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달려들었다. 렐스턴 퓨리나에서 빌 스틸리츠의 오랜 부하였던 펫 멀케이 얘기처럼 그들은 어디에 초점을 더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경제잡지 배런스는 2009년 한 기사에서 엑소모빌 특유의 기업 문화를 자존심을 버리고 수익에 집요하게 몰두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러한 검소한 문화에서 뛰어난 성과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8. 장기 전망 역발상 CEO들은 검소함을 타고났지만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사업에 투자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체바퀴 돌리듯 하는 분기 수익 맞추기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을 무시할 필요가 있었다. 스커크박스와 매드머니 같은 주식 전문 케이블 쇼들이 떠들어대는 불협화음도 한기로 흘려야 했다. 그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단기적인 사고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톰 머피가 새 인쇄 공장을 매입하려고 엄청난 규모로 자본지출을 했으나 존 말론이 1990년대 말에 값비싼 첨단 케이블 장비를 사들였을 때 그들은 의도적으로 단기 수익 하락을 감수했다.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장기적인 시각은 종종 역발상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엑손모빌은 금융위기 동안 생산량 감축 결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것과는 대도적으로 주요에너지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석유 탐사 지출 규모를 확고하게 유지했다. 이는 장기 가치 최적화라는 관점에 따른 것이었다. 2009년 초반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후 다른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캐나다 오일샌드 사업 투자를 줄일 때도 엑손모빌은 단기 수익 희생을 감수하면서 엘버타 지역으로 대규모 탐사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9. 역발상 CEO들의 공통된 가치관 이렇게 역발상 CEO들을 그리고 그들 기업의 성과를 다른 이들과 가른 것은 명백히 다른 두 가지 사고방식이었다. 스톤사이퍼와 틸러슨처럼 역발상 CEO들은 다른 모두가 관심 없을 때 무대 한가운데에서 춤을 췄고 음악 소리가 가장 클 때는 수집어 하며 외곽 지역에 있기를 고수했다. 그들은 현명한 역발상 투자자들이었다. 수익이 별로다 싶을 때는 기꺼이 벽에 기대어 계속 서 있었다. 즉 탁월한 수익을 거둔 CEO가 하는 행동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아주 다양한 산업과 주식시장 상황에서 역발상 CEO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였지만 매우 비슷한 핵심 원칙 근처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배당 지급을 멀리했고 인수할 때는 규정에 맞춰서 했으며 차익금은 선별적으로만 썼고 자사주는 대규모로 매입했고 세금은 최소화했고 조직은 분권화 중심으로 운영했고 연차 보고서상 순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에 중점을 뒀다. 문제는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경영자들은 저마다 꽤 다른 상황에 처했었다. 핵심은 주어진 상황에 최적화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엄격한 공식이나 고정된 법칙은 없다.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인수를 외면하고 버티는 게 늘 정답은 아니다. 올바른 자본배분 결정은 처한 상황마다 다르다. 헨리 싱글턴이 유연함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CEO들은 다들 비즈니스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대할 때면 참을성 있게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생각하면서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으며 정면으로 대응했다. 상세한 전략을 세운 게 아니었다. 그들 특유의 행동은 공통된 사고 방식에서 나왔는데 이는 그야말로 CEO 성공에 필요한 새로운 모델이 됐다. 즉 기업 자원을 최적화하는 경영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역발상 CEO들은 대단히 유능한 인물들이었지만 경쟁자들과 비교해본 상대적 장점은 지능이 아니라 기질이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중요한 것은 통찰력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했고 시대에 뒤떨어진 덕목처럼 보이는 검소함과 인내심, 독립심과 가끔씩 과감함, 합리성과 논리를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역발상 CEO들은 어떤 철저한 합리성을 실행했다. 그들에게는 장기 투자자나 기업주의 관점이 있었다. 대부분의 CEO들이 고액 연봉을 받지만 직원처럼 일하는 것과는 달랐다. 당신은 자본배분을 이해해야 하고 주주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 자원을 어떻게 배정하는 게 최선일지를 주의깊게 생각해야 한다. 당신은 언제나 수익이 얼마나 될지를 기꺼이 물어야 하고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매력적인 수익을 낼 만한 사업만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자들과 달리 가끔은 어떤 일을 할 때 확신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경영자와 기업가라면 최고의 카드로 주주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위대한 성과를 거둔 CEO들이 아홉 가지 공통점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경영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는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도 엄청 투자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탁월한 CEO 투자자 워렌버핏과 버크셔 해소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965년 버핏이 버크셔 지배권을 취득했을 때부터 2011년까지 버크셔 주식 가치는 연평균 수익률 20.7%라는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같은 기간 동안 S&P500이 올린 수익률 9.3%를 왜소하게 만드는 수치였다. 버핏이 인수한 시점에서 투자된 1달러는 45년 후 6,265달러로 불어났다. 버핏이 버크셔 주식을 처음 매입했던 가격 주당 7달러로 1달러를 투자했다면 1만 달러도 넘었을 것이다. 같은 기간 S&P에 투자된 1달러는 62달러가 되었는데 그쳤다. 버핏이 장기간 재임하는 동안 버크셔의 수익은 놀랍게도 S&P보다 100배 이상 높았고 제게일치 재임 시절 지휘를 비롯해 다른 경쟁사들의 기록도 큰 격차로 넘어섰다. 확실히 워렌 버핏은 넘사벽입니다. 버핏의 뛰어난 성과는 서로 중요하고도 밀접한 세 분야 즉 자본 창출, 자본 배분, 운영관리 분야를 파격적인 방식으로 운영한 결과였다. 찰리먼거 얘기로는 버크셔가 장기간 성공을 구가한 비결은 3% 이율로 조달한 자금으로 13% 수익을 내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인 저비용 투자 자금 조달 능력은 버크셔의 재무적 성공에 기여한 점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놀랍게도 버핏은 부채를 얻거나 주식을 발행한 일이 거의 없었다. 사실상 버크셔의 투자 자본은 모두 내부에서 창출됐다. 버크셔의 주요 자금 출처는 보험자회사의 책임준비금이었다. 완전 출자 자회사들에서 나오는 자금과 이따금씩 투자 자산을 매각해서 들어오는 상당량 현금도 있긴 했지만 말이다. 버핏은 버크셔의 사실상 자본의 플라이윌. 플라이윌은 관성을 이용해 기계나 엔진을 안정적으로 회전시키는 무거운 바퀴. 일단 돌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본의 플라이윌을 강조했다. 버크셔 내부에서 나온 자금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다른 사업의 전체나 일부 지분을 인수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다른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이런 과정을 계속 이어갔다. 이게 워렌 버핏의 투자에 정말 특이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을 쫓아하는 게 어려운 게 이 때문이죠. 보험은 버크셔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버크셔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이었다. 버핏은 이렇게 보험 사업을 활용하는 남다른 방식을 고안해 냈는데 이는 그의 경영 및 자본배분 방식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버핏이 1967년 내셔널 인뎁너티를 인수했을 때 그는 저비용으로 책임준비금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레버리지 효과를 처음으로 인지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버핏의 표현을 쓰자면 그 인수는 버크셔의 분수령이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책임준비금은 우리가 보유하지만 우리도는 아니다. 보험 운영상 책임준비금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보험료를 받기 때문에 생기는데 받은 보험료를 지급하기까지 간격이 가끔 몇 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 기간에 보험회사가 그 돈을 투자한다. 이는 통념을 뛰어넘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그 당시 대다수 보험회사들은 무시했던 부분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버핏은 보험사업을 다루는 파격적인 전략을 발전시켰다. 수익성 있는 보험계약과 보험료 수입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창출을 강조하게 된 것이었다. 이 방식은 다른 보험사들과 상당히 달랐는데 보험료가 낮을 때는 계약을 멀리하다가 이와 달리 보험료가 높을 때는 대규모로 계약에 나서는 것이었다. 이런 방침으로 인해 단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지라도 말이다. 즉 수익성이 높을 때만 보험계약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크셔 회사의 보험료 성장은 굴곡을 잃었다고 하고요.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찰리와 나는 항상 불규칙한 15% 수익률을 매끈한 12% 수익률보다 더 좋아했지. 즉 주식에서 가격변동성이 크면서 수익이 큰 것을 가격변동성이 적으면서 수익률이 작은 것보다 선호했다고 합니다. 버크셔의 전체 보험회사에서 마련되는 책임준비금은 1970년에는 2억 3천7백만 달러였지만 2011년에는 700억 달러로 꽁충기였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비용 투자 제어는 버크셔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준 로켓 연료가 됐다. 아울러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휴식기와 결단력 있는 행동 구간이 번갈아 나타나는 게 버크셔의 투자활동 패턴이다. 보험과 투자 모두에서 버핏은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핵심 요인은 기질, 즉 남들이 욕심낼 때는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내는 의지라고 생각했다. 버크셔의 다른 중요한 제어는 자원 출자 회사들에서 나오는 수익이었다. 버핏이 버크셔 사업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추가해가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 수익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갔다. 1990년에 완전 출자 자회사에서 나온 세전이익은 1억 2백만 달러였다. 2000년에는 9억 1,800만 달러였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24.5%나 됐다. 2011년이 되자 이 수익은 놀랍게도 69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제 버핏이 버크셔 사업들에서 나온 자본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살펴보자. 버핏은 회사를 인수할 때마다 인여 현금은 오마하로 보내 배분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 현금 흐름 지배권을 가져갔다. 찰리 먼거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매우 분권에 대한 운영과는 달리 버크셔에서 자본 배분은 매우 중앙집권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느슨함과 엄격함의 혼재 즉 위임과 위계의 혼재는 다른 역발상 CEO 기업들에도 모두 나타났지만 버크셔만큼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버핏은 다양한 주식과 산업에 투자하며 평가해본 전형적인 여우였다. 그래서 버핏에게는 비공개 기업 매수나 상장기업 주식 매수 등 배분 옵션이 훨씬 더 많은 메뉴판에서 고를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CEO가 투자 대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수익을 내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이런 넓은 메뉴판은 버크셔의 상당한 경쟁 우위로 나타났다. 버핏의 자본 배분 방식은 특이했다. 그는 배당금 지급이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다. 버크셔의 회사들은 자본 투자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보니 버핏은 상장 주식 투자와 비상장 기업 인수에 중점을 뒀다. 수익성 높은 사업은 유지할 가치가 있지만 비교적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는 탈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것은 버크셔의 중대한 의사 결정이었지만 상식적인 결정이기도 했다. 자본 배분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수익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 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역발상 ceo들은 대개 미래 전망이 어두운 사업들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접거나 매각했고 그 자본은 내부 수익 목표치에 부합하는 사업들에 집중시켰다. 1985년에 결국 버크셔 섬유사업을 정리하면서 버핏이 얘기했다시피 만일 당신이 만성적으로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음을 알게 됐다면 새는 곳을 수리하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다른 배로 바꾸는 데 들이는 에너지가 더 생산적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집중하고 수익률이 낮은 곳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죠. 투자를 했더라도 투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다. 주식시장은 그가 ceo로서 25년 동안 버크셔의 자본을 조달하는 주요 경로였다. 버핏의 수익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앞의 표에서 확인했듯이 1957년부터 1969년까지 버핏 투자 조합의 평균 수익률은 30.4%였으며 머니위크 분석에 의하면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버크셔의 투자 수익률은 25%에 이르렀다. 버핏의 공개 시장 투자 방식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는 상세하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버크셔 전체 수익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버핏의 폭넓은 자본배분 철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트폴리오 관리 즉 투자자가 주식을 얼마나 소유하고 얼마나 오래 보유하는지 여부는 수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투자자 두 사람의 투자 철학이 같더라도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이 다르면 성과는 극적인 수준으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버핏이 버크셔의 주식 투자를 관리하는 방식에는 높은 수준의 집중과 지극히 긴 보유기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두 영역 모두 그의 생각은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버핏은 집중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뛰어난 성과가 나오며 기가 막힌 투자 아이디어는 흔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경력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 평생 투자할 수 있는 횟수가 딱 20회로 찍혀있는 카드를 받게 된다면 다들 투자 성과가 향상될 거라고 거듭 얘기했다. 그는 투자자가 사업을 생각하는 강도도 강하고 매입하기 전에 그 기업의 경제적 특성에서 느끼는 편안함 수준도 높다면 포트폴리오 집중 정책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라고 말했다. 버크셔에서 버핏의 투자 패턴은 보험 자회사들이 보험 계약 패턴과 유사한데 오랜 기간 휴지기를 보내다가 이따금 대규모 투자를 하는 시기다.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는 상위 투자 5건이 전체 가치의 60에서 80%를 차지한다. 전형적인 미추얼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상위 투자 합계 비중이 10에서 20%인 것과 대조적이다. 버핏은 최소 4번은 버크셔 장부 가치의 15% 이상을 한 종목에만 투자했는데 한 벗은 버핏 투자 조합의 40%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했던 적도 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 중에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 아주 긴 보유 기간이다. 그는 현재 보유 중인 상위 5종목을 평균 20년 이상 들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추얼 펀드에서 보유 기간이 평균 1년 미만인 것과 비교된다. 버핏은 이처럼 애외적으로 낮은 수준의 투자 활동을 게으름에 가까운 휴면 상태라고 불렀다. 이러한 두 가지 포트폴리오 관리 원칙이 결합해 강력하고 까다로운 걸음망 역할을 하며 이 걸음망을 무사히 통과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버핏은 권한 위임의 도가 텄지만 자본배분 결정만은 절대로 권한을 넘겨본 적이 없다. 버크셔에는 사업개발부나 투자위원회가 없고 버핏은 투자은행가, 회계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이 전혀 없다. 그는 스스로 분석하고 모든 협상을 직접 다룬다. 그는 중개인들이 제공한 전망치를 살펴보지 않으며 그 대신 과거 재무제표에 중점을 두고 추정치를 직접 만드는 걸 선호한다. 그는 잘 아는 산업 내 기업들만 사들여서 핵심 운영 지표에 재빨리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찰리 먼거는 버크셔가 인수에 나서는 방식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인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쉬운 결정을 기다릴 뿐이죠. 이 찰리 먼거의 말도 엄청 중요하고요. 항상 투자 대가들이 말하는 게 독자적인 사고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핏은 뛰어난 사람과 사업들과 더불어 교체할 필요가 없는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자는 핵심 세계관을 개발했다. 사람이나 사업이 자꾸 교체되면 장기적인 가치 창출의 정수인 복리 연쇄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버핏은 회전률 감소를 핵심 목표로 하는 경영자 겸 투자자 철학자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버크셔의 수많은 파격적인 정책에는 공통된 목적이 있는데 최고 인재들과 사업들을 골라내고 재무와 인사관리에 들이는 과도한 거래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경영자에게든 투자자에게든 주주에게든 말이다. 버핏과 먼거에게는 흥미롭게도 선불교 같은 논리가 있다. 최고와 함께 일하고 필요 없는 변화는 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탁월한 수익을 올리는 길일 뿐 아니라 인생을 이끌어주는 한층 균형 잡힌 길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기적인 관계의 힘이 아닐까. 그래서 투자를 하면 투자 대상을 바꾸지 않고 장기간 투자하는 게 워렌 버핏의 투자의 성공 비결이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윌리엄 손다이크 님이 지은 현금의 재발견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좋다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읽으려고 책을 사놓은 지 오래됐었는데요.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8명의 CEO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두 다 상당히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상당히 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이 너무나 투자에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